모형 택시 스페셜? 분명이네요 아 이거 만큼은 못합니다! 단문만큼 말하는 겁니다 짜증 한번 해봐 아 이런 말 없잖아요 와 대박이다 캡들이 볼 때는 사회 말은 참 많은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겨우 방송에 낼 말이야 뭔가 놀아나는 거 같아 많이 알고 있네요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거? 형, 둘, 셋 어우, 둘, 셋 어머 고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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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! 고고! 재밌다! stuck! 컷! 고고! 고고!